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도내 1원에서 영화나 영상물 촬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전주 영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전주를 비롯한 도내 1원에서 장편영화 12편, 드라마 26편, 기타영상물 32편 등 총 70편의 영화 영상물 촬영이 이뤄졌습니다.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시리즈인 킹덤 야신회전과 남원을 배경으로 한 지리산, 주말 드라마 OK 광자매 등이 방영을 했거나 개봉을 준비 중입니다. 특히 지난 2018년 영화 기생충 촬영장소로 눈길을 끌었던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경우 다양한 작품을 유치해 총 693일간 촬영이 이어졌습니다.